갑시다 아 오랜만에 녹화돼야 하는거 같은데 으음 으아 Your turn to pick Your turn to pick 으음 뭐라지? 일단 슬라크 큰매 Your turn to pick 셰핀이나 할까 으음 인버커 하나 일단 애들이 빨리 골라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퍼지 미드 나왔고 저그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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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저그넣이 나오면 트롤이 나오네 음 둠 사일런스 갑시다 둠보다는 사일런스가 좀 맞겠네 사일런스 뺏기면은 둠 골라도 되고 뭐 흠 선택의 폭은 다양하죠 흠흠흠흠 셰핀까지 뭐지 어우 좁았네 흠 이거 이거 안암퍼죠? 뭐야 아 여기있다 예 흠 흠 흠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훅 찍었으면 잡았는데 스킬도 안찍었는데 훅 찍지 아쉽다 스톰이 미드가 아니야? 스톰이 정글링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건? 아파 뭔가 개판인데? 스톰이 정글링을 한다는 말 왜 맞아줘?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어 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일까요? 아하하하하하하 뭐하냐 얘 탑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불안한데 저게 요번에 나온 거군요 이쁘네 나이스 난 살았으니까 뭐 일단 스틱을 하나 사고 다음돈에 세업합시다 먹으면 되니까 마지막에 그것만 안 묻었으면 개이득이었는데 진짜 뒤에 있는 거 새인줄 알았어 와 와 저거 새 같다 이 틈에 아 집에 가긴 좀 아쉽지만 이럴거면 꿀을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까보니까 미드갱 한번 갔다 갑시다 가서 몸빵 좀 해 주나 봅시다 호 호 호 아 호 텅고 달라고 했는데 가볍게 짓고 아 나이스 운도 좋다 나이스 나이스 룸 먹으러 다니네 아 여기 와드 끝날 때까지 1분 남았고 뭐 바텀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텐데 나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이기도 하고 일단 신발 하나 사고 다음 돈에 와드 사고 조심해야 될 필이었어 레벨 5랩이죠? 그냥 집에 가면 되죠 와 이거 진짜 커리어 같다 와 저거 저거 좀 패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넌 커리어 같은데 크기를 조금만 더 작게 해주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넌 커리어 같은데 진짜 아 넌 커리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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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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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지를 알고싶은데 죽었죠? 너무 커리어 같아 저거 진짜 어디갔죠? 아이 마나 아까워 괜히 썼어 마나 아까워 와 와 너무 아픈데? 와 너무 아픈데? 아픈데 집에 갑시다 아 좀 더 깊숙하게 와드 박으려고 그랬는데 뭐 여기나 아니면은 이쯤에 와드를 박으려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박을 수가 있나 박을 수가 있나 일단 이거는 더 사고 와드는 좀 이따 삽시다 와드가 안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절대 없죠 좀 늦었네 흠 2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틀이구나 어쩐지 근데 마나를 계속 박는데 피가 너무 안단다 했죠 아 아 탑 따위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어쨌든 뭐 잡았네 큐가 삑살났는데 너도 잡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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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하신 말부터 삽시다 7분 14분 14분에 뭐하는거지 아이고 폭행하지 말고 먹을까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미드도 박살 탑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얘가 오네 광기 들고 오지 말란 놈이 와 네 저그 탑 오우 난 이거 와드 거의 끝나갈 때가 됐 응?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나이스 아 써줄걸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신경 쓰느냐고 바텀을 못 봤네요 써줄걸 사일런스 할 때는 약간 파티일 때 조금 편하죠 스카이프 할 때 예스 도미니팅 또 죽었네 또 써줄걸 아무래도 지금 하는 시간이 한 거의 새벽 5시쯤이 되다보니까 너무 맵 리딩하는데 소홀히 하는거 같네 라이스 쟤네들은 광기 천지야 광기 천지 나이스 리젠 아아 먹고 싶었는데 못 오죠 이름? 사일런스를 조금 아깝게 쓰긴 했지만 좀만 더 기다렸다가 저건헛까지 그니까 제가 그냥 동상을 막고 저건헛 들어왔을 때 썼으면 더 베스트 했을텐데 이래저래 후회만 남는 오 잠깐만 아 이거라도 죽을려고 했는데 저것도 못 부수고 아이씨 부숴주고 이거 실타네 나이스 저것도 잡죠 킬링 스프리 나 하나 나 하나 죽고 세 명 땄으면 이득인데 하하 사일런스 하나 내주고 세 명 땄으면 이득인데 와드 위치도 되게 좋아서 와드 위치도 되게 좋아서 와드 위치도 되게 좋아서 네 손가락이 어물쩡거리네 아이고 안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잠깐만 아 질식에 담권맞았구나 일찍 빠질걸 퍼지가 약간 위험한데 뭐 이대로 계속 커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한 번 죽는다고 가정하면은 아이고 쏘리? 모든건 계획대로 흐흐흐흐 어우 뭐 어쩔 수가 없어 소저도 시간 나면 바타로서 대신 죽어주는 것 같고 아 와드위치 꿀이다 진짜 꿀이다 잠시만 쟤는 왜 못 땄어? 와이? 와 방금 와드위치 좀 많이 꿀이었던 것 같은데 음 벵가드 일단은 단단하게 가주니까 고맙네 일단 제가 여기서 뭐 포셉을 뽑거나 메칸즘을 뽑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흠흠 왜 선아가님을 가냐면은 제가 지금 선아가님을 뽑게 되면은 흠 궁암방에 약간 반병신되는 캐릭터가 세명이거든요 저쪽에 그걸 약간 놀이 어씨어씨어씨 어씨 먹었나? 흠 그리고 어느정도 탱키함도 가져가게 되고 나이스 아일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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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파는 뭐 이거 하나로 뭐 일인분 했네요 0.3인분의 궁타이밍가 0.7인분의 와드위치 그래서 1인분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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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숴야 돼 아아아아 요럴까봐 오우 너무 아파 안 돼 살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어 누가 먹었죠? 신의 경지를 감염무사가 먹었네 셰핀이 먹은 줄 알았는데 차라리 셰핀이 먹지 뭐 잊어먹었어? 어? 대박이다 진짜 와 와 아 음 어시도 많이 먹고 킬도 나름 많이 먹은 탓에 글레이브도 되게 쎄죠 뭔가 진짜 이 캐릭터는 약간 2% 2% 아쉽달까 다 좋은게 캐릭터는 되게 좋아 죽죠 아가님 나오고 쟤 죽으면 잡으려고 하겠죠 뚜둠 뚜둠 나이스 아 어신 먹었겠죠 궁 때문에 일단 3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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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이제 6초가 되죠 그냥도 6초 들어갔는데 그냥 쌩으로 쭉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겼다고 봐도 무방 할 것 같아요 이제 메칸즘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포스트셋 정도 다들 알아서 살아날 수 있을 그거니까 트롤만 빼고 퍼지랑 엑스는 땡땡하고 요 놈은 뭐 지가 알아서 살겠지 저놈 하나를 위해서 메칸즘 가기는 좀 아까워요 응? 많아주려고 그랬는데 새 죽을 것 같은데 새 죽을 것 같은데 와드가 와드가 이제 와드 타이밍이 됐죠 아유 아우 진심 극혐 와 와드 와드는 더이상 안 써도 되겠죠 맵 장악률이 거의 90%를 육박하는 것 같은데 각자 본진 빼고 바텀 바텀 내가 만만하나? 나라도 나한테 던져버릴까? 못 막혀 미드 캐릭터 두 개를 두고 왜? 왜? 역시 사일런스 궁 하나만은 정말 짜증나 어시도 1등? 아가님 가서 효과보건 그렇게 없는 그냥 포스로 안 죽었어 젠저 내가 최저 데스이고 싶은데 아 아 역시 못먹어 그리고 이렇게 이겼네요